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에 제한이 생기자 고객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비행기 티켓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았는데요. 기름값이 상승에 따라 항공료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몇 주간 유럽에서의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기름값에 영향이 가며 운전자들이 큰 골치를 겪어야 했는데요. 육아 상승이 항공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항공사 컨설팅 회사는 2월 초 가격 인상에 대한 경보를 울리며 적어도 8월까지는 항공 요금이 매달 양 6%씩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.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된 수요 증가 및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항공 운임의 상승도 함께 보았다며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항공료 인상 혹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것,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호주와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국경이 개방되며 수요가 회복 및 급증했고 티켓 가격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항공료의 꾸준한 인상이 예상되는 다른 이유는 항공사들이 지난 2년간의 차질과 손실에서 벗어나 이제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계절성 영향뿐 아니라 항공기 연료비의 급등까지 고려하면 8월까지 국내선 항공료가 매달 평균 6%, 국제선 항공료가 매달 평균 4%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 계획 중인 여행이 있으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네요.